나 지금 씻고 나왔다? 잘했네, 갱적이겠네 우리 같은 부부를 섹시리스라고 하니? 안 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? 저요? 진짜 잘 해결해도 사는 거죠, 뭐 사망이라고 봐야죠 어? 살려주세요! 실컷 오려다가 왜 하필 우리가 사니까 미친 듯이 내려봐 재하다 그러워, 진짜 제 죄에 대한 벌을 벌금형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? 그게 뭐야? 내 블랙리스트 우리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 블럭 난 포니 X이라고 봐 포니 두 개가 됐다는 건 X가 두 개가 된 거거든 그럼 택배 기사님들은? 제 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받는 건 X가 두 개가 된다? 네, 감사합니다 제 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받는 건 X가 두 개가 된다? 제 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받는 건 X가 두 개가 된다?